바쿠 포스트 맞기 전에 본인이 잡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바쿠 초반에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쿠고요 만약에 입구를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정한민 선수에게 다른 선수 중에 원망스러운 얘기를 역습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볼을 다시 끊어내면서 공격기를 잡은 울산입니다 바쿠가 다시 목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패스 끝 바쿠가 왼쪽으로 일단 멈춰놨어요 바쿠에게 서울의 수비는 모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흘려줬어요 그리고 바쿠죠 바쿠에게 슛 역전을 배달합니다 김민준의 흘려주는 움직임 이후에 바쿠가 직접 골문을 향한 왼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홍영봉 감독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었는데요 박수를 칠만 했습니다 피원이 공을 잘 밀어줬어요 오른발 클래스 박수 가슴 트래프 약간 길었는데요 김인성 중앙쪽 박수 윤빛가람 세리가 같이 함께 승리했고요 박수 박수 안쪽 세림 박수 오 들어갔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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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금 불안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김인성 오른발 크로스에! 뒤에서 박호! 막혔어요. 불퀴스! 윤빛가람, 박호예요. 박호! 어, 뒤에서 잡아당기는 동작이 있었어요. 지금 박호를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서울입니다. 박수가 좀 반쪽 빈. 아, 뒤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아, 도와줄 수 없어요. 빠르게 접귀를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물론 이제 박호가 아웃프론트 패스를 했는데 이번에 잘리긴 했습니다. 네, 공격에 가담을 해서 한 번 무언가를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양한민 선수가 이번에는 잘 막아냈고요. 박호, 압박을 통해서 공 끌어냈어요. 김태환과 윤빛가람의 2대1 패스, 오른쪽 공략! 양불패스 뒤쪽! 박호! 막힙니다! 박호! 아, 울산 공격 잘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고, 위력 좀... 어쨌든 그 전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빠르게 뛰었었는데 그 이후에 날라... 가라찬의 패스, 울산의 공격이 이어지죠. 박호! 그리고 왼쪽, 김인선. 태클로 끊습니다. 박호가 내려와 서쿠궁을 잡아갑니다. 1, 2, 3, 2, 3... 남ξ fr verklighi 태완. 골이 올라왔어요. 박호! 골, 다크워! 양원필! 자.. 울산이 thisspool이에요. 이 골문을 지속하고 다시 불투이씨. 파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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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고! 그때ź 있습니다. 박허. 뱅히지 않았어요. 어느 경기에서도 이 사람은 좀 아쉬운 그런 어떤 그 공격들이 나오고 있고요. 박호 크리스. 양한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인에 안 맞았어요. 네 좀 어설픈 패스였어요. 자 울산이 그 공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박호. 좋았습니다. 다시 이민섭. 이민섭. 박호. 박호. 먼 포스트를 보고 때려봤었던 걸을 쉽게 내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박호. 흥미모가 너무 정말. 네. 더욱더 답답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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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가 득점합니다. 스코어. 2대 1. 롤살. 흥미모. 와. 분위기를 바로 박호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박호예요. 이미 전방부터 2위를 낼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박호가 첫 번째 득점에도 아주 큰 기여를 냈고 그리고 결국 본인이 직접 본인의 발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호. 박호 엄청나네요. 확실히 이제 K리그 팬들에게 박호.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어떤 식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선수인지 보여주네요. 아니예요. 근데 또. 박호가 냉정함을 찾고 지금의 어떤 VR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바뀌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는 다시 재개됩니다. 자 경기는 다시 재개됩니다. 이 공을 머리로 내려는 코트입니다. 김태환. 속도를 살리는 김태환. 나성원 쫓아가고 홍준호도 쫓아갑니다. 김태환. 뺏기지 않았어요. 박호의 원터치 패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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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으로 갑니다. 득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예요. 결국 이제 김인성 꼴더스도 가오딩 손들의 위치. 오늘 경기 승리. 연승으로 다시 분위기를 완전히 반등시킬 수 있거든요. 이동준이 박호에게. 좀 아쉬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이렇게 MS를 흘면서 경기 종룡. 최종 스코어는 3대2. 울산연대 가입소를 3대2로 잡아냐면서 2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